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 밤새 열나고 아침에 토하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빨간색 같은 건 핑크색은 없나? 핑크색으로 만들어볼까요? 브라우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귀엽다. 고마워, 너 안녕? How are you? 춥다. 진짜 쪼그맣는데? 오, 엄마 잘했네, 애수. MUM이라고 썼어? MUM이라고? 엄마 여기 봐봐, 애수. 아이고, 가기 싫다고 울었지? 괜찮아, 애수. 아래쪽. 공개 달리. MUM. 시원하는 곳. 싱겁게 덥고보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번에 해수 우와 재밌는거 보네 이제 이번에 해수 안녕하세요 시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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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ade 아직까지 태국인지 우주인지 글자만 안 보면 태권도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